4개월 대변신을 하기 위해서 약간 레퍼런스 사진은 웅빈형님 들고 왔는데 일단은 뭐 이따가 봐야지 할 것 같은데 엄청나게 변신할 것 같아 기대해 주세요 여기가 거의 1인 미용실 같은 건데 원래 망원동 살 때 자주 저 계속 잘라주던 쌤인데 김포로 이사가가지고 거의 머리 자르러 거의 한 30km 운전해서 와서 자르고 있습니다 원래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해도 된대요 요거는 안 했잖아 서로서 요기 바로 이 골목으로 가면 있는데 주식 어떻게 됐어요? 주식 주행이에요 주행이에요 이거 신기하네 이거 얼마짜리 아니 이런 거 처음 봐 갑자기 꼬집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멋졌어 여기가 제일 유명하지 내신들을 봐야지 지인이야? 응 뭔가 상큼해진 거 같아 엄청나게 배수할 거 같아 엄청나게 배수할 거 같아 멋있어요 그냥 내 느낌에 네덜리 허리 거짓말 잠시 에이 뭐라고 착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